41. 범죄의 견제로 무한군 백기는 원한을 품은 채 두 땅에서 죽고 대상 여부리는 우연히 조나라에 볼무로 와 있는 왕족 이인을 보고 귀한 상이라 여겨 왕을 만들기로 마음먹는다. 그리하여 재물을 아끼지 않고 주변을 매수하여 이항과 가까워진 여부리는 임신한 애첩 조이를 이항에게 보낸다. 이는 훗날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게 하려는 교묘한 계책이었으며 이후 이항이 안국군이 사랑하는 화양 부인의 마음을 얻게 한 다음 이인을 귀국시키는데 성공한다. 진나라의 침범 억제책으로 주변 나라들은 진앙을 황제로 추대하려 하지만 현인 노중련은 이를 반대하고 신론군은 평온군을 돕기 위해 왕의 병부를 훔쳐내어 조나라를 구한다. 범저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의 실책으로 공궁에 처하자 진앙에게 공고하여 주나라를 멸망시킨 다음 구정을 옮기게 하고 여러 나라를 떠돌던 채택은 범저의 청거를 받아 승상이 된다. 연왕희 4년, 진소양왕 56년, 조나라에서는 평온군 조승이 세상을 떠나고 그 대신 연파가 상국이 되었다. 연왕희는 상국 율복을 조나라로 보내며 평온군의 죽음을 조상하는 한편 조나라 효성왕에게 오백금을 바치며 잘 교섭해서 두 나라가 형제의 의를 맺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일렀다. 이에 율복은 조나라에 가서 조왕에게 오백금과 함께 연왕희의 말을 전했다. 은근히 뇌물을 바랐던 율복은 조왕이 뇌물도 주지 않고 보통의 예의로 대접하자 불만을 품고 연나라로 돌아갔다. 율복이 연왕희에게 조나라에 다녀온 경과를 보고한다. 조나라에는 지난 날 장평싸움에서 장정들이 진나라 장수 무한군 백기에게 물죽음을 당해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평온군 대신 상국이 된 연파는 너무 늙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연왕희가 창국군 악간을 불러 조나라 칠 일을 상의했다. 경솔이 일을 만들면 안 된다고 악간이 반대하자 연왕희가 노하여 소리친다. 그대의 아버지 아기의 무덤이 조나라에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에 악진이 대답한다. 대왕께서 그렇듯 못 믿으시겠다면 신이 앞장서서 조나라로 쳐들어가겠습니다. 마침내 연왕희는 율복을 대장으로 삼아 조나라를 치기로 했다. 율복과 악승은 군사 10만명을 거느리고 가서 조나라 호땅을 치기로 했고 경진과 악간은 역시 군사 10만명을 거느리고 조나라 대땅을 치기로 했으며 연왕희는 친히 10만명을 거느리고 중군이 되어 후방에서 그들을 돕기로 했다. 연왕회가 출진하려 할 때 대부 장거가 그 소매를 붙들고 울면서 말렸다. 이에 크게 노한 연왕희는 그를 발길로 걷어찼다. 장거는 쓰러진 채 연왕희의 다리를 끌어안고 가난다. 지금 신의 말을 듣지 않으시면 장차 우리 연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 말에 더욱 노한 연왕희가 소리친다. 여봐라 이놈을 옥에 가두어라. 내 이기고 돌아오는 날 처단하리라. 그리하여 장거는 옥에 갇히고 30만 연나라 군사는 3노로 나누어서 조나라로 떠났다. 한편 조나라 효성왕은 연나라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신하와 계책을 논의했다. 상국 연파가 아랜다. 우리가 거국적으로 총동원하면 충분히 연나라를 무찌를 수 있으니 대왕께서는 15세 이상 되는 사람이면 모두 입대하도록 하는 법을 공포하십시오. 더구나 연나라 대장 율복은 공명을 탐할 뿐 지략은 없는 자며 경지는 이름 없는 애송이이며 악강과 악승은 악의의 아들이고 종재이니 힘써 싸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염려 마십시오. 그리고 연파는 앞문에 있는 이목을 장수로 청거했다. 이에 조왕은 연파를 대장으로 삼아 군사 5만 명을 주어 호땅으로 떠나게 했다. 부장이 된 이목은 역시 군사 5만 명을 거느리고 경진과 싸우기 위해 대땅으로 떠났다. 연파가 방자성에 이르렀을 때 연나라 대장 율복은 호성을 공격하고 있었다. 연파는 젊고 씩씩한 군사들은 철산에 숨기고 늙고 약한 군사만을 골라 여러 군데에다 진을 버렸다. 이 소식을 염탐한 율복이 기뻐하며 말한다. 내 일찍이 조나라에 젊고 씩씩한 장정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제 싸움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하여 공격에 박차를 가했으나 호성한 조나라 백성들은 구원병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 성을 굳게 지켰다. 15일 동안이나 공격했으나 호성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연파는 늙고 약한 군사 수천명을 앞장세우고 연나라 군사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자 율복은 악승에게 호성 공격을 맡기고 친히 짐 밖으로 나가 조나라 군사와 맞섰다. 손대의 조나라 군사들은 연나라 군사를 당해내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에 신명이 난 율복은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을 뒤쫓았다. 약 6, 7리 정도 뒤쫓아갔을 때 사방에서 일제히 함성이 일어나면서 조나라 복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허를 찔린 연나라 군사는 결국 대패하고 대장 율복은 달아나다가 조나라 군사에게 사로잡혔다. 율복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악승은 곧 호성에 대한 포위를 풀고 달아나려 했다. 이에 연파가 악승에게 사람을 보내 투항을 권고했다. 악승은 마침내 연파에게 투항했다. 한편 대땅으로 떠난 조나라 부장 이목은 연나라 군사를 크게 무찌르고 경진을 잡아 죽인 다음 대장 연파에게 사람을 보내 승리를 알렸다. 악간이 폐잔병을 거느린 채 청량산에 들어가 숨을 돌리고 있음을 한 연파는 그에게도 역시 사람을 보내 투항을 권고했다. 이에 악간 역시 악승과 마찬가지로 조나라에 투항했다. 양로로 나누어 쳐들어갔던 군사들이 모두 폐했다는 보고를 접한 연왕희는 곧 연나라로 도망쳐갔다. 연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연나라로 쳐들어갔다. 연왕희는 어쩔 수 없이 조나라 군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화평을 청했다. 악간이 연파에게 말한다. 연나라에서 조나라를 치자고 주장한 자는 율복입니다. 대부 장거는 조나라를 쳐서는 안 된다고 간하다. 연왕의 노여움을 사서 옥에 갇혀 있으니 연나라의 화평 요청을 허락하시려거든 연왕에게 대부 장거를 연나라 상국으로 삼으라는 조건을 내고 싶시오. 연파가 악간의 말대로 하자 다급해진 연왕희는 옥에 갇힌 장거를 끌어내어 상국의 인을 주었다. 장거는 사양했으나 연왕희가 거듭 권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연나라 상국이 되었다. 장거가 연왕희에게 아랜다. 악승과 악간이 비록 조나라에 투항했지만 죽은 창국군 아기는 우리 연나라의 큰 공신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서라도 대왕께서는 악승과 악간의 처자 권속을 조나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 화평을 맺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왕희의 허락을 받은 장거는 조나라 대장 연파에게 가서 사제하고 악승 악간의 처자 권속을 보내주었다. 그러자 연파는 연나라의 화평 요청을 허락하고 율복을 끌어내어 그 목을 베어 경진의 시체와 함께 연나라로 보냈다. 그런 다음 그날로 군사를 돌려 조나라로 돌아갔다. 이때 극신이 연나라 계주 땅 유수로 있었다. 원래 조나라 태생인 그는 지난날 연나라가 황금대를 쌓고 천하인재를 구했을 때 귀화하여 연소왕을 섬겼던 사람이다. 연왕희는 극신을 불러 악승 악간에게 편지를 보내 돌아오도록 고뇌보라고 말했다. 이에 극신은 즉시 악승 악간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두 사람은 충성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연왕을 다시 섬길 수는 없다면서 연나라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 후 장군은 병을 핑계하고 반년 만에 상국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연왕희는 극신을 상국으로 삼았다. 진소양 왕은 제위 56년 나이 70을 바라보는 해 가을에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다. 태자 안국군이 그 뒤를 이으니 그가 바로 진 효문왕이다. 그와 더불어 화양 부인은 왕후가 되고 왕손 자초는 태자가 되었다. 장례를 마친 지 3일 만에 모든 상례가 끝나자 진 효문왕은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그날 밤 잔치가 끝나고 내궁에 든 진 효문왕이 죽었다. 진나라 문무백강과 백성들은 모두 객경벼슬에 있는 여부리를 의심했다. 즉 태자 자초를 왕위에 올리기 위해 여부리가 술에다 독약을 타서 왕에게 먹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짐작은 적중했다. 전날 밤 여부리는 진 효문왕을 모시는 좌우 사람들에게 많은 황금을 준 다음 그들을 시켜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독살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두들 여부리를 두려워했으므로 아무도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이윽고 여부리가 태자 자초를 왕위에 올려 모시니 그가 바로 진 장양왕이다. 그와 동시에 화양부인은 태우가 되고 지난날 여부리의 애첩이었던 조인은 왕후가 되고 실은 여부리의 자식인 조정이 진나라 태자가 되었다. 그때 승상이었던 채택은 그대로 버티고 있다가는 일신의 해가 미칠까 염려하여 즉시 승상의 인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여부리가 진나라 승상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장양왕은 여부리를 문신으로 봉하고 하남 일대의 낙양 십만호를 하사했다. 그 무렵 동주군은 진 소양왕과 진 효문왕이 연달아 죽어 진나라 안이 몹시 어선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천하 모든 나라로 빈객들을 보내 다 함께 연합하여 진나라를 처 없애자고 교섭했다. 한편 진나라 승상 여부리는 진 장양왕에게 천하의 민심을 잡으려면 이 기회에 동주를 무찔러 없애야 한다고 간했다. 이에 장양왕은 즉시 여부리를 대장으로 삼아 군사 십만으로 동주 땅을 쳤다. 진군은 단숨에 동주를 짓밟아 공성 등 일곱 성을 모조리 함락시켰다. 이리하여 주 왕조는 주모왕 이래 38대 873년 만에 진나라에 의해 망하고 말았다. 주나라를 멸망시킨 후 진나라 장양왕은 다시 장수 몽호로 하여금 한나라를 치게 했다. 그리하여 한나라 선고 땅과 형양 땅이 함몰되니 진나라는 그곳에다 삼천군을 설치했다. 이에 진나라 경계는 위나라 도읍 대량에까지 육박했다. 장양왕은 다시 지난 날 볼모로 있을 때 조나라 효성왕이 여러 차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한을 갚기 위해 몽호를 시켜 조나라를 쳤다. 그리하여 유차 등 37개 성을 함몰시키고 그곳에도 태원군을 설치했다. 다음에 몽호는 군사를 옮겨 위나라 고도 땅으로 쳐들어갔으나 그쪽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다. 이에 장양왕은 장수 왕홀에게 군사 5만 명을 주어 위나라 치는 것을 돕게 했다. 여의가 위나라 알리왕에게 간한다. 진나라가 우리나라를 치는 것은 신룡군이 없기 때문이니 어서 사람을 조나라로 보내어 그를 부르십시오. 신룡군이 대의를 내세워 모든 나라와 연합한다면 진나라 장수 몽호쯤은 문제없이 격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옳게 여긴 위나라 알리왕은 내시 안은을 조나라에 보냈다. 안은은 황국을 독촉하는 위왕의 서신과 승상의 인, 체단 등을 가지고 조나라로 갔다. 오가는 빈객들에 의해 수시로 고국 소식을 듣고 있던 신룡군은 자기를 데려가기 위해 위나라에서 사람이 온다는 보고를 받고 말한다. 나를 조나라에 버려둔 지 10년이나 되었는데 이제 형세가 다급해지니까 사람을 보냈구나. 그리고 신룡군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문의에 내걸었다. 내 문화의 빈객 중 위나라 사신과 내통하는 자가 있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리라. 이 글을 보고 빈객들은 서로 경계하여 아무도 신룡군에게 위나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안은은 조나라에 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신룡군을 만나보지 못했다. 생각다 못해 안은은 신룡군이 외출만 하면 길에서 붙들고 사정할 셈으로 숨어 있었다. 그러나 신룡군은 일체 외출을 하지 않았으므로 안은으로서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다. 102. 몽호 위패 신룡군이 도박장에 있는 모공과 간장장사를 하는 설공을 존경한다는 것을 안 안은은 그들의 힘을 빌어 신룡군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신룡군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안은은 때마침 모공과 설공이 나타나자 그들 앞에 가서 울며 호소한다. 저는 신룡군을 모셔가기 위해 위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 부디 두 선생께서 잘 말씀드려 신룡군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두 사람은 자기들이 신룡군에게 적극 권할 테니 수레를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윽호 신룡군 집으로 들어간 모공과 설공이 말한다. 대군께서 귀국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전송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신룡군이 대답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헛소문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모공과 설공이 묻는다. 그럼 대군께서는 위나라가 진군의 침략을 받은 사실도 모르십니까? 신룡군이 대답한다. 알긴 알지만 위나라를 떠난 지 이미 10년이 지나 조나라 사람이 다 된 지금 새삼 위나라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모공과 설공이 주넘하게 나무란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군. 오늘날 대군이 조나라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도 또 모든 나라의 대군의 명성이 드날린 것도 결국은 위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군의 공격을 받아 위나라 형세가 매우 위급한 이때 모른 채 외면만 할 수 있습니까? 위나라가 망한 후 대군은 무슨 면목으로 이 나라에서 대접을 받고 사시렵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신룡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사죄한다. 두 분 선생이 아니었다면 이 몸은 천하의 둘도 없는 죄인이 될 뻔했습니다. 신룡군은 곧 입궁하여 조나라 효성왕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평온군 조승이 죽은 후 신룡군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조왕은 몹시 서운해했으나 곧 신룡군에게 상장군의 인과 함께 조나라 군사 10만 명을 주었다. 이에 신룡군은 아는에게 먼저 위나라로 돌아가 위왕에게 그 사실을 고하라 이른 다음 모든 나라에 가서 구원을 청해오도록 자기 문화의 선비들을 떠나보냈다. 신룡군의 인품을 사모하고 있던 연나라, 한나라, 초나라에서는 연락을 받는 즉시 대장을 정하고 군사를 일으켰다. 그리하여 연나라의 장거, 한나라의 공선영, 초나라의 경량이 각기 군사를 이끌고 신룡군에게로 갔다. 위나라 알리왕은 아는으로부터 신룡군이 곧 초, 연, 조, 한, 내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위기에 빠진 위나라를 구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뻐했다. 그리고 위경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신룡군을 영접하게 했다. 그때 진나라 장수 동호는 겹주 땅을 포위하고 왕울은 화주 땅을 포위하고 있었다. 신룡군이 모든 나라 장수에게 말한다. 겹주와 화주는 500열이나 떨어져 있으니 약간의 군사를 보내어 몽호의 군사와 대적하게 한 다음 나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화주 땅으로 가서 왕울을 치겠소. 왕울의 군사가 패하면 몽호의 군사도 자연히 무너질 것이오. 그리하여 위나라 장수 위경은 위군, 초군을 거느리고 겹주 땅으로 가서 연루를 쌓고 몽호와 대치했다. 그러나 대군이 둔치고 있는 것처럼 신룡군의 길을 무수히 꼽고 굳게 지키기만 할 뿐 싸움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나라 군사 10만명을 비롯하여 연나라 한나라 군사를 거느린 신룡군은 화주 땅으로 달려갔다. 신룡군은 먼저 군량을 실은 진나라 배들이 정박해 있는 위수를 습격해 그 군량을 빼앗은 다음 도중에 매복하고 있다가 배를 보호하기 위해 몰려오는 왕울의 군사를 쳐서 무찌르기로 작전 계획을 세웠다. 신룡군이 지시한다. 조나라 장수 박란은 일지군을 거느리고 위수로 가서 진나라 배를 치시오. 그리고 한나라 장수 공선영과 연나라 장수 장거 두 분은 각기 일지군을 거느리고 가서 소화산 좌우에 매복하고 있다가 형편을 보아 박란 장군을 도우시오. 그리고 신룡군 자신은 정예병 3만명을 거느리고 가서 소화산 밑에 매복했다가 진나라 군사가 지칠 때쯤 나가 싸우기로 했다. 모든 것은 신룡군의 작전대로 들어맞았다. 이 싸움에서 진나라 장수 왕울은 5만여 명의 군사와 함께 군량실은 배까지 잃고 패잔병을 거느린 채 남쪽 임동간으로 달아났다. 이에 신룡군은 군사를 다시 3대로 나누어 겹주 땅으로 출발했다. 한편 겹주성을 포위하고 있던 진나라 장수 몽호는 첩자의 보고로 신룡군은 화주 땅으로 가고 자기들과 대치하고 있는 군사들은 모두 늙고 약한 자들임을 알았다. 몽호가 군사들에게 분부한다. 우리도 병들고 약한 자들만 남아서 위초 두 나라 군사들과 교루도록 하고 나머지 군사는 모두 출동 준비를 하고 나를 따르라. 몽호는 그날 밤으로 씩씩한 군사만을 거느리고 화주 땅을 향해 달렸다. 화주 땅에 가서 왕울과 함께 신룡군을 협공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신룡군은 왕울의 군사를 여지없이 무찌르고 겹주성을 구원하러 오는 중이었다. 신룡군과 진나라 장수 몽호는 화엄땅 경계에서 맞부딪혀 일대 접전을 벌였다. 그 결과 진군 1만 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다. 다시 신룡군과 싸워 사생결단을 낼 생각으로 몽호는 남은 군사를 거두어 안전한 곳에다 영체를 세웠다. 한편 겹주성을 구하기 위해 진을 치고 있던 위나라 장수 위경과 초나라 장수 경량은 몽호가 늙고 약한 군사만 남겨놓고 화주 땅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진문을 열고 나가 진군을 무찔렀다. 그러자 그때까지 갇혀있던 겹주성한 군사들도 성문을 열고 나와 협공했다. 그 바람에 진군은 달아나고 겹주성은 오랜 포위에서 풀려났다. 간단히 승리를 거둔 위경과 경량은 신룡군을 돕기 위해 화주 땅으로 달려갔다. 그리하여 위, 조, 한, 연, 조 다섯 나라 군사로부터 총 공격을 당한 진나라 장수 몽호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크게 패해 허둥지둥 서쪽으로 달아났다. 신룡군은 모든 나라 군사를 거느리고 진군을 추격하여 마침내 진나라 경계 항곡강까지 나아갔다. 다섯 나라 군사가 큰 영체를 세우고 무기를 번쩍이며 한 달 남지 시위를 계속했으나 진군은 한 곳간 문을 굳게 닫아 걸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비로소 신룡군은 모든 나라 군사에게 회군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하여 위, 조, 한, 연, 조 다섯 나라 군사는 진나라에 대해 크게 위험을 떨치고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신룡군이 개선하고 돌아온다는 보고를 받고 위나라 알류왕은 기쁨을 참지 못해 도성박 삼십리까지 나가서 영접했다. 십 년 만에 만난 형제는 한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갔다. 위왕은 신룡왕에게 상상벼슬을 제수하고 성 다섯을 봉한 다음 모든 정사를 맡아보게 했다. 그리고 지난 날 진비 장군을 죽이고 그 군사를 빼앗아 조나라를 도운 주의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편장으로 삼았다. 신룡군에게 대패하고 돌아간 진나라 장수 몽호와 왕홀은 장양왕에게 많은 군사를 잃은 죄를 고하고 죽여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장양왕은 지난 날 그들이 여러 차례의 싸움터에서 세운 공로를 생각하여 그 죄를 묻지 않았다. 강송군 채택이 장양왕에게 아랜다. 이번에 우리 진나라가 패한 것은 다 신룡군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컨대 대왕께서는 신룡군을 우리 진나라로 초대하여 죽여버리십시오. 장양왕은 그 말을 들어 위나라로 사신을 보내 우호를 맺는 동시에 신룡군을 진나라로 초대했다. 풍안이 신룡군에게 주의한다. 지난 날 진나라에 초빙되어 갔던 맹상군과 평원군도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여 돌아왔으니 대군은 아예 가지 마십시오. 이에 신룡군이 진나라에 가기를 사양하자 위왕은 대신 주의에게 구슬 한 상을 주어 보냈다. 주의는 장양왕을 아련하고 그 구슬을 바쳤다. 신룡군이 오지 않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으므로 장양왕은 기분이 몹시 언짢았다. 몽호가 장양왕에게 간한다. 주의는 지난 날 장수 진비를 철태로 쳐죽이고 구 군사를 빼앗아 신룡군에게 준 무서운 용사입니다. 그러니 그를 돌려보내지 말고 우리 진나라에서 쓰십시오. 이에 장양왕은 주의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며 진나라에서 살기를 권했으나 그는 사양하고 벼슬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크게 노한 장양왕이 좌우 사람에게 분보하여 주의를 호랑이 우리 속에 넣게 했다. 우리 속의 호랑이는 즉시 주의에게 덤벼들 자세를 취했다. 주의가 크게 소리친다. 아무리 짐승이지만 어찌 이토록 무례한고. 병력 같은 그 소리에 호랑이는 슬며시 엎드리더니 주의의 눈치를 살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한우수 없이 무사들은 호랑이 우리에서 주의를 끌어냈다. 그런 용사를 위나라로 돌려보낸다면 신룡군에게 날개를 붙여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 장양왕은 주의에게 다시 진나라에 살기를 권했다. 그러나 주의는 끝내 응낙하지 않았다. 이에 크게 노한 장양왕은 주의를 역사에 가두고 일체 음식을 주지 말라고 명했다. 역사에 구금된 지 며칠 후 주의는 자기를 알아준 신룡군에게 죽음으로써 보답하겠다며 기둥에 머리를 짓지었다. 그러나 머리는 상하지 않고 기둥만 부러지자 주의는 스스로 자기 목을 눌러 죽었다. 주의가 죽은 후 진 장양왕이 다시 모든 신하에게 묻는다. 경들에게 위왕과 신룡군 사이에 이간을 붙일 좋은 계책이 있거든 말해보오. 강성군 채택이 아랜다. 오늘날 위나라에서 신룡군을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바로 진비의 일족일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위나라로 첩자를 보내어 진비의 일족과 그 일당에게 황금 일만근을 뿌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 천하 모든 나라는 신룡군을 존경하여 그를 위나라 왕으로 추대하려 하고 있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신룡군은 머지않아 왕위를 빼앗기 위해 반역을 깨할 것이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게 하십시오. 그러면 대왕의 원대로 위왕은 신룡군을 의심하여 그에게서 모든 권세와 벼슬을 빼앗을 것입니다. 진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그럴듯한 계책이요. 과인은 그 전에 우리나라에 볼모로 와 있는 위나라 태자증을 죽여 위나라에 패한 분풀이를 하고 싶은데 경들의 생각은 어떻소? 채택이 다시 대답한다. 그를 죽이면 위나라에서는 대신 다른 사람을 태자로 세울 테니 그보다 그를 이용하여 위나라에 혼란을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하여 진앙은 황금 일만근을 주어 첩자들을 위나라로 보내는 한편 빈객 한 사람을 태자증에게 자주 보내 서로 친하게 했다. 어느 날 그 빈객이 태자증에게 말한다. 오늘날 천하 모든 나라는 다 신룡군만을 알고 진짜 위왕을 모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진나라도 신룡군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함께 장차 신룡군을 위왕으로 모시는 일에 협력할 작정입니다. 만일 신룡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그는 반드시 우리나라로 사신을 보내 태자를 죽이라고 청할 것입니다. 태자증이 울면서 살아날 방도를 가르쳐달라고 청하자 그 빈객이 대답한다. 지금 우리 진나라는 위나라와 새로 우호를 맺으려 하고 있으니 이럴 때 위왕에게 사람을 보내 속히 데려가달라고 하십시오. 태자증이 더욱 후느끼면서 말한다. 부왕께서 이 몸을 데려가겠다고 청해도 진나라에서 돌려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오. 빈객이 은근한 어조로 말한다. 만일 태자께서 장차 위나라를 바로잡고 진나라와 손을 잡겠다면 우리 대왕께서는 두 말 안고 태자를 돌려보낼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리하여 태자증은 빈객에게서 들은 대로 고하며 속히 자기를 데려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밀서 한 통을 위왕 앞으로 썼다. 빈객은 그 밀서를 가지고 위나라로 떠났다. 그 다음 날 진앙도 두 통의 서신을 위나라로 보냈다. 그 중 하나는 위왕에게 보내는 것으로 주예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다고 거짓 핑계를 댄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신룡군에게 보내는 것으로 지극한 존경의 뜻으로 황금을 보내니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렇잖아도 진비일당이 진나라 뇌물을 받고 퍼뜨린 유언비어를 듣고 은근히 신룡군을 의심하던 위왕은 태자증의 밀서를 보고 더욱 의심이 났다. 그때 진앙이 보낸 사신이 도착하여 왕의 친서를 바쳤다. 그 진나라 사신이 위왕의 눈치를 살피며 말한다. 신룡군에게 바칠 많은 예물과 서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만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이에 위왕은 더욱더 신룡군을 의심하게 되었다. 한편 신룡군은 진나라 사신이 진앙의 친서와 예물을 바치기 위해 문 밖에 와있다는 정가를 듣고 문지기에게 말한다. 신화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왕과 사사로이 거래할 수 없으니 감히 그 친서와 예물을 받지 못하겠다고 전하고 돌려보내라. 그러나 진나라 사신은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서 거듭 받아줄 것을 청했다. 신룡군은 못 받겠다고 굳이 거절했다. 그때 궁에서 나온 위왕의 사자가 들이닥쳤다. 위왕의 사자가 신룡군에게 말한다. 대왕께서 진앙이 대군에게 보낸 친서와 예물을 보시겠다고 하니 내놓으십시오. 신룡군이 대답한다. 그렇잖아도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일인데 마침 잘하소. 대왕이 보시겠다기에 받아서 봉한 것을 뜯지 않고 드리니 널리 살펴주십시오. 하는 내 말도 전해줘. 그리하여 사자는 그 서신과 예물을 고스란히 수레에 싣고 궁으로 돌아가 위왕에게 신룡군의 말을 전했다. 위왕이 그 서신을 뜯어보니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대군은 언제쯤 왕위에 오르시렵니까? 위왕이 순순히 물러날린지 그것이 염려스럽지만 그 날짜를 알려주시면 즉시 군사를 일으켜 대군을 돕겠습니다. 그 전에 변변치 못하나마 예물로서 성의를 표하니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위왕은 곧 신룡군을 궁으로 불러들여 그 서신을 보였다. 그것을 보고 나서 신룡군이 아랜다. 이것은 대왕과 신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계책에 의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신이 이 편지를 받지 않으려 한 것도 이런 모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위왕은 반역할 뜻이 없다면 자기가 보는 자리에서 진앙에게 답장을 쓰라고 분부했다. 이에 신룡군은 좌우 사람에게 지필묵을 가져오라 하여 진앙을 주놈이 나무라는 내용의 회답을 썼다. 진나라 사신은 그 회답과 함께 예물을 도로 가지고 진나라로 돌아갔다. 그 후 위왕은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태자증을 보내달라고 청했다. 진나라 장양왕은 이미 계획한 대로 곧 태자증을 위나라로 돌려보냈다. 기국한 태자증은 부왕에게 신룡군을 믿지 말라고 누누이 아래였다. 그런 눈치를 챈 신룡군은 울적한 심사를 풀 길이 없어 마침내 병들었다 핑계하고 조종해 나가지 않았다. 위왕도 신룡군을 불러들이지 않았다. 그 후 신룡군은 위왕에게 상상의 인과 병부를 바치고 곤자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수많은 문객들과 함께 밤낮으로 술과 여자를 즐기며 세월을 보냈다. 진나라 장양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병석에 누웠다. 여부리는 문병을 위해 날마다 궁에 드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부리는 내실을 시켜 지난 날에 자기 애첩이었으나 지금은 왕후의 몸인 조희에게 밀서를 보냈다. 언제고 기회가 오면 옛정을 되살리자고 한 전날의 맹세를 상기시키는 내용의 그 밀서를 받고 왕후는 여부리를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교정했다. 그 후로 두 남녀는 남의 눈을 피해 자주 어울렸다. 그 후 여부리는 친히 약을 구해다가 진 장양왕에게 바쳤다. 장양왕은 여부리가 바치는 약을 먹은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여부리는 13살 된 태자정을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그가 바로 진앙정이다. 그에 따라 장양왕후 즉 조희는 태우가 되고 태우의 둘째 아들 송교는 장안군이 되고 나랏일을 도맡아 결제하게 된 여부리는 옛 강태공과 비길만하다 하여 상부로 불렸다. 진앙정 원년 여부리는 위나라 신룡군이 곤자에서 물러나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다시 군사를 일으켰다. 여부리의 지시에 따라 대장 몽호가 장수 장당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조나라로 쳐들어가 진양 땅을 점령했다. 진앙정 3년 이번에도 역시 여부리의 명예에 의해 몽호가 장수 왕울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로 쳐들어갔다. 이 싸움에서 왕울은 자기희와 군사 1천명을 거느리고 한나라 군형으로 쳐들어가 종행무진으로 싸우다가 전사했다. 뒤를 이어 대장 몽호가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가 한나라 군사를 여지없이 무찔렀다. 이때 대장 공선영이 전사하자 대장을 잃은 한나라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마침내 진군은 12개의 한나라성을 점령하고 돌아갔다. 신룡군이 곤자에서 물러난 후로 자연조나라와 위나라의 사이도 벌어져 조왕은 대장 연파를 시켜서 위나라를 쳤다. 그러나 조왕은 연파가 위나라 번양 땅을 아직 함락시키지 못한 채 포위만 하고 있을 때 세상을 떠났다. 태자원이 그 뒤를 이었으니 그가 바로 도양왕이다. 대부 각계가 새로 왕위에 오른 도양왕에게 아랜다. 연파는 이제 너무 늙었습니다. 그 증거로 위나라를 치러간 지 오래되었건만 아직 아무 공로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연파를 불러들이고 대신 무양군 악승을 대장으로 보내십시오. 대부 각계는 왕에게 아첨자라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원래부터 각계를 싫어하던 연파는 언젠가 궁중잔치 자리에서 그를 크게 꾸짖은 일이 있었다. 거기에 앙심을 품은 각계는 언제든 연파에게 복수하겠다고 벼렀는데 비로소 그 기회가 온 셈이었다. 조나라 도양왕은 대부 각계의 말대로 연파를 소환하고 대신 무양군 악승을 대장으로 보냈다. 이에 크게 노한 연파는 위나라로 쳐들어가다 말고 군사를 돌이켜 대장으로 부임해 오는 무양군 악승을 공격했다. 악승은 천만 뜻밖에 연파의 공격을 받고 혼비백산하여 조나라로 되돌아갔다. 화가 난 김에 앞뒤 가리지 않고 악승을 쳐서 쫓아보냈으나 노장 연파의 입장은 실로 난처했다. 생각도 못해 연파는 적국인 위나라에 귀하했다. 위나라 알리왕은 연파를 크게 환영하며 객장으로서 대우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주지 않았다. 따라서 연파는 위나라 도읍 대량에서 허송세월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 무렵 주색에 빠져 병이 든 신룬군이 세상을 떠났다. 문화에 있던 빈객들 중 칼로 자기 목을 찔러 신룬군을 따라 죽은 자만도 일백여 명이 넘었으니 그 사실만 보아도 신룬군이 살아생전에 선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알 수 있다. 그 다음 해에 위나라 알리왕도 세상을 떠나니 태자증이 뒤를 이었다. 그가 바로 경민왕이다. 이제야말로 지난 날의 원한을 갚을 때라고 생각한 진나라에서는 대장몽으로 하여금 위나라를 치게 했다. 몽호는 군사를 거느리고 물밑듯이 쳐들어가 산조를 비롯한 이식개성을 함몰시키고 그곳에 동군을 설치했다. 그 후에도 진격에 진격을 거듭한 진군은 조가 땅을 함몰시키고 다시 복양 땅까지 함몰시켰다. 일이 이쯤 되자 위나라 경민왕은 조나라로 사신을 보내 옛정을 상기시키며 서로 우호를 맺자고 청했다. 그렇잖아도 진나라가 워낙 거세게 날뛰는 바람에 잔뜩 겁을 먹고 있던 조나라 도양왕은 위나라 경민왕의 제의를 계기로 천하 모든 나라로 사신을 보내 제휴를 교섭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변방관리가 말을 달려와 연나라 대장 극신이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조나라 북방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극보를 전했다. 조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으나 연나라로서는 그동안 줄곧 귀해를 엿보다가 비로소 행동으로 옮겼을 따름이었다. 지난날 조나라와의 싸움에서 진 것을 부끄럽게 여겨온 연왕희와 상국 극신은 그 복수를 하기 위해 벼르고 있었는데 때마침 노장연파가 위나라로 귀화하고 대신 박란이 대장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군사를 일으켰던 것이다. 원래 조나라 출신인 상국 극신은 박란과 서로 친하게 지냈던 만큼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에 극신은 연왕희에게 조나라를 치자고 충동질했다. 박란은 연파와는 비교할 만한 인물이 못됩니다. 그리고 조나라 사람들은 지난번 진나라의 진양 땅을 빼앗겨 기운을 잃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조나라를 치기에 적당한 때입니다. 연왕희의 허락을 얻은 극신은 마침내 대장이 되어 군사 10만명을 거느리고 조나라로 쳐들어갔던 것이다. 한편 이 극보에 접한 조나라 도양왕은 곧 대장 박란을 불러들여 대책을 상의했다. 박란이 조왕에게 아랜다. 신은 연나라 군사를 정면으로 맞아 싸우겠으니 대왕께서는 대주군수 이목에게 사람을 보내어 적의 뒤를 끊으라고 분부하십시오. 그러면 연나라 군사는 앞뒤로 공격을 받게 되어 곧 무너질 것입니다. 조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그대로 분부를 내렸다. 이에 박란은 대군을 거느리고 동원땅으로 가서 구롱을 깊이 파고 속누를 높이 쌓은 채 연나라 군사를 기다렸다. 이윽고 동원땅 근처에 이른 극신이 조나라 속누를 바라보고 수화장수들에게 묻는다. 누가 먼저 나가 적에게 싸움을 걸겠는가. 그러자 몸이 날랜 것으로 이름난 장수 유론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날 조나라 군중에서 죽음을 당한 연나라 대장 율복의 아들이었다. 내 기꺼이 나가서 아버지 원수를 갚겠나이다. 극신이 말한다. 아무래도 혼자서는 힘들 테니 말짱 무양정을 데리고 가도록 하오. 그리하여 유론은 무양정과 함께 정의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조나라 진을 향해 달려갔다. 거기에 대항하여 조나라 대장 박란은 악승악간을 좌우에 거느린 채 친위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그들이 서로 어우러져 이십여합을 싸웠을 때 갑자기 폿소리가 들렸다. 그것을 신호로 박란의 좌우에 있던 악승악간 두 장수가 앞으로 내달아 연군을 공격했다. 그 바람에 무양정은 화살을 맞고 말에서 굴러떨어져 죽고 유론도 견디다 못해 병고를 돌려 달아났다. 박란은 악승악간과 함께 달아나는 연나라 군사를 추격하여 무찔렀다. 마침내 연군은 1만 명 중 3천여 명이 죽었다. 이에 크게 노한 극신이 대군을 거느리고 나가자 박란은 금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 송루로 돌아갔다. 뒤쫓아가 조나라 송루를 공격했으나 함몰시키지 못한 극신은 사람을 시켜 박란에게 다음날 진압해서 단둘이 싸우자는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다음날 조나라 연나라 양군은 각기 진을 펴고 마주 보았다. 극신과 박란은 각기 자기 군사들에게 함부로 화를 쏘지 말라고 일렀다. 먼저 조나라 대장 박란이 혼자 병거를 타고 진압해 나가자 연나라 대장 극신 또한 혼자 병거를 타고 나왔다. 박란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소리친다. 변함없이 건강한 장군을 보니 참으로 반갑소. 극신이 대답한다. 그대와 헤어진 지도 어느덧 40년이 지났소. 인생이란 흐르는 물과 같다는 말이 실감되는 그려. 오랜만에 인사가 끝나자 박란이 말한다. 지난날 장군이 조나라를 버리고 천하인재들을 예로서 대하던 연나라로 간 것은 구름이 용을 따르고 바람이 범을 따르듯 호골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었소. 그러나 지금은 연나라 구군이 기울 대로 기울었소. 그러나 칠순이 넘은 장군이 병권을 탐하여 굳이 망해가는 연나라에 남아 이렇듯 위험한 짓을 하니 도대체 장군은 장차 어쩌겠다는 것이오. 이에 극신이 대답한다. 그동안 연왕을 3대나 섬기며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입었소. 따라서 나는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연나라를 위해 바칠 생각이오. 지인 앞에서 그런 식으로 시비를 따지다가 조나라 대장 박란이 자기 군사를 돌아보고 소리친다. 누구든 극신의 목을 베는 자에게는 상으로 300금을 줄이라. 이에 크게 노한 극신은 활을 높이들어 진격하라는 신호를 했다. 그러자 유런이 군사를 거느리고 앞으로 나갔다. 이를 보고 조나라 쪽에서는 악승악간이 달려나갔다. 마침내 두 나라 군사 간의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유런의 군사가 차츰 몰리기 시작하자 연나라 대장 극신은 친히 대군을 몰고 나갔다. 이에 조나라 대장 박난도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싸웠다. 이 혼전에서 많은 연나라 군사가 죽었다. 싸움은 해가 저물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윽고 두 나라 대장은 금을 울려 각기 군사를 거두었다. 그날 밤 연나라 대장 극신은 고민에 잠겼다. 차라리 회군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연왕 히압에서 반드시 이기고 돌아가겠다고 장담한 것을 생각하니 그럴 수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망설이고 있는데 영문을 지키는 군사가 들어와서 고한다. 조나라 군영에서 박란의 서신을 가지고 사람이 왔습니다. 원문밖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극신이 분부한다. 이리 데리고 들어오라. 조나라 군사가 가지고 온 서신은 세 겹으로 굽게 봉해져 있었다. 극신이 뜯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연나라 군사의 뒤를 끊기 위해 대주 땅을 지키는 군수 이목이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으니 장군은 오늘 밤 안에 속히 회군하십시오. 나는 장군가의 옛 친분을 생각해서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극신이 분연히 말한다. 이는 필시 우리 군사의 마음을 어지럽히려는 계략일 것이다. 또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그리고 내일 다시 싸움을 벌여 사생결단을 하자는 답장을 써서 조나라 군사에게 주워 보냈다. 곁에 있던 유론이 걱정스럽게 말한다. 박란의 편지대로 이목이 우리 뒤를 끊는다면 앞뒤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어쩌시렵니까? 이에 극신이 웃으며 말한다. 나 또한 그것을 염려하는 바지만 조나라 군사 앞에서 그런 눈치를 보였어야 되겠소. 그대는 곧 비밀이 영을 내려 영체는 그대로 두고 이 밤 안으로 군사만 거두어 가지고 떠나도록 하오. 나는 조나라 군사의 추격을 막으면서 천천히 뒤따라 가겠소. 첩자의 보고로 연나라 군사가 영체를 그냥 두고 떠났다는 것을 한 조나라 대장 박란은 곧 악승악강과 함께 삼노로 나누어 추격했다. 극신은 한편으로는 그들과 싸우고 한편으로는 달아나 용천하에 이르렀다. 그때 정탕군이 급히 달려와 극신에게 보고한다. 앞쪽에 대조 땅 군수 이목이 거느리고 온 군마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크게 놀란 극신이 탄식한다. 박란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북쪽을 향해 가던 극신은 어쩔 수 없이 동쪽 요양 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호로아에 이르렀을 때 조나라 대장 박란이 대군을 거느리고 뒤쫓아와 연군을 사정없이 무찔렀다. 극신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허리에 찬 칼을 빼어 자기 목을 찌르고 죽었다. 이때가 연항희 13년, 진항정 5년이었다. 유론도 악간에게 붙잡혀 죽음을 당했다. 이 싸움에서 죽은 연나라 군사는 무려 3만여 명이나 되었다. 그 나머지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달아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나라 군사에게 항복했다. 박란과 대주군수 이목은 그 기세를 몰아 연나라로 쳐들어가 무수 땅과 방성 땅을 점령했다. 일이 다급해지자 연항희는 친조파인 장거를 찾아가 조나라 군사에게 가서 화평을 청하기를 당부했다. 이에 장거는 조나라 대장 박란 앞에 꿇어 엎드려 화평을 청했다. 박란은 장거의 얼굴을 보아 화평을 수락했다. 대장 박란이 개선하여 돌아오자 조나라 도양왕은 교회에까지 나와서 영접했다. 103. 전격 도진 연나라를 무찌른 여세를 몰아 박란은 모든 나라와 연합을 맺고 진나라에 대항할 계책을 세웠다. 진나라 편이었던 제나라를 제외한 한, 위, 연, 초, 네 나라는 그 계책에 호응하여 각기 조나라로 군사를 보냈다. 초나라 춘신군 황월이 다섯 나라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 추대되었다. 춘신군 황월이 모든 나라 장수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가 진나라를 지기 위해 출동했지만 모두 한 곳간에 이르러 더 나아가지 못했소. 그러니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어 폭판 쪽으로 나아가 서쪽 화주 땅을 거쳐 위남 땅을 엄습하고 동간을 공격하도록 합시다. 모두 그 계책에 찬동하여 다섯 나라 군대는 마침내 오로로 나뉘어 진군하여 서쪽 화주 땅을 지나 바로 위남 땅을 들이쳤다. 그러나 위남성은 의외로 튼튼하여 십살이 함락되지 않았다. 다섯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진나라 승상 여부리는 몽호, 왕전, 환희, 이신, 내사의 다섯 장수에게 각기 군사 5만 명씩을 주어 다섯 나라의 군사를 맡게 했다. 그리고 스스로 대장이 되어 그들을 이끌고 함양성을 출발했다. 그리고 동간에서 50리가량 떨어진 곳에 이른 진나라 군사는 별모양으로 다섯 개의 영체를 벌려 세웠다. 왕전이 여부리에게 말한다. 삼진, 즉 위조한 세나라는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 군사와 싸워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나 초나라는 지리적으로 멀고 특히 장이가 죽은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와 싸우지 않았으니 정병 1만 명을 줄여 초나라 군사부터 치십시오. 조금만 물리치면 다른 네 나라 군사는 자연히 기운을 잃을 것입니다. 그 의견에 따라 여부리는 정병 1만 명을 줄여 그들로 하여금 사고 때의 초나라 영체를 습격하게 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 진나라 장수 이신은 약속 시간을 어기고 군량과 마초를 늦게 운반해온 아장 가매를 죽이려 했다. 좌우 장수들이 말리는 바람에 겨우 진정한 이신은 죽이는 대신 가죽띠로 100번 이상이나 그의 등을 때렸다. 거기에 앙심을 품은 가맨은 그날 밤으로 초군 영체로 가서 춘신군 황월에게 왕전의 계책을 고해받쳤다. 그 말을 듣고 춘신군 황월은 크게 놀랐다. 그 즉시 내 나라 영체로 사람을 보내 그 사실을 알렸어야 마땅하지만 춘신군 황월은 그 전에 진군이 습격해오면 큰일이라 지레 겁을 먹고 황급히 영체를 뽑고 밤길을 떠났다. 한편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초나라 영체를 습격한 진나라 장수 왕전은 초군이 이미 떠난 것을 알고 발을 굴렀다. 누가 나의 계책을 누설한 모양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왕전은 조나라 영체를 습격했다. 그러나 조나라 영체는 매우 견고하여 밤새도록 공격했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날이 밝자 조나라 영체를 구원하기 위해 연, 한, 위, 세나라 군사들이 달려왔다. 진나라 장수 왕전, 봉호 등은 군사를 거두어 본형으로 돌아갔다. 세 나라 군사가 다 왔는데 초나라 군사만 오지 않아 궁금하게 여긴 조나라 대장 박란은 초군 영체로 사람을 보내어 무슨 일이 있나 알아보게 했다. 이윽고 그 군사가 돌아와서 보고한다. 초군은 모두 어디로 가버려 영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란이 탄식한다. 열국연합도 끝장이 났구나. 진나라는 나날이 강성해지는데 장차 이 일을 어찌할까. 다른 나라 장수들도 모두 맥이 풀려서 각기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청했다. 그리하여 한나라와 위나라 군사가 먼저 회군해버렸다. 조나라 대장 박란은 남은 연나라 군사와 함께 이번 연맹을 외면하고 진나라 편에 가담한 제나라를 쳐서 요한 땅의 성 하나를 뺏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조, 한, 위, 연, 내나라 사신이 각각 초나라에 가서 돌아간다는 말도 없이 군사를 거두어 도망친 춘신군 황얼의 처사에 대해 따졌다. 초나라 고열왕은 춘신군 황얼을 궁으로 불러들여 크게 꾸짖었다. 춘신군 황얼은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꾸중만 듣고 물러나왔다. 이때 위나라 출신으로 춘신군 문화의 빈객으로 있던 주영이란 사람이 있었다. 주영이 춘신군에게 말한다. 우리 초나라는 진나라와 서쪽으로 파쪽, 남쪽으로 양주, 즉 동주와 서주를 겪게 있었고 또 그 사이에 한나라와 위나라가 항상 진나라와 다투었기 때문에 그간 30년 동안이나 진나라의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나라는 망하고 위나라도 진나라에 먹히기 직전입니다. 다음 차례는 우리 초나라임이 분명한데 그때 대군은 어떻게 진나라 군사를 막으시렵니까? 춘신군 황얼이 묻는다.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소? 주영이 대답한다. 대왕께 가서 수춘땅으로 도읍을 옮기도록 권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진나라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고 긴 회수가 앞을 막아주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에 춘신군 황얼은 초왕에게 가서 진나라의 침략을 벗어나려면 도읍을 옮겨야 한다고 간했다. 그리하여 초나라는 길이를 택해 도읍을 수춘땅으로 옮겼다. 왕위에 오른 지 오래되었으나 초나라 고열왕은 자식을 두지 못했다. 그동안 춘신군 황얼은 여러 차례 건강한 여자를 구해다 바쳤으나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초왕은 아들도 딸도 두지 못했다. 이때 춘신군 황얼 문화에서 마름리를 보고 있던 이원이란 사람이 있었다. 조나라 출신인 그에게는 이원이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다. 이원은 그 여동생을 초왕에게 바쳐 그 덕을 보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동생이 다른 여자들처럼 자식도 낳지 못하고 왕의 총애를 잃게 된다면 아무 보람도 없으므로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러다 이원은 문득 한 계책을 생각해냈다. 즉 여동생을 일단 춘신군 황얼에게 주었다가 아이만 생기면 곧 빼돌려 초왕에게 바치자는 계책이었다. 다행히 여동생이 아들을 낳고 훗날 그 아이가 왕위를 잊게 되면 이원은 바로 초왕의 외숙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이원은 보름 동안에 말미를 얻어 집으로 갔다. 그러나 그는 보름이 지나도 가지 않고 있다가 일부러 열흘이 더 지난 다음에야 춘신군 황얼에게로 돌아갔다. 춘신군 황얼이 늦게 온 이유를 묻자 이원이 대답한다. 소인에게 자색이 출중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 소문을 들은 제나라 왕이 소인의 집에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동생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나라 사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느라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나라 왕이 소문을 듣고 사자를 보낼 정도라면 필시 천하일색일 것이라고 생각한 춘신군 황얼이 이원에게 묻는다. 그래, 여동생을 제나라 왕에게 보내기로 했나? 아직 분명하게 대답은 하지 않고 왔습니다. 은근히 상기된 춘신군 황얼은 이원에게 여동생을 한번 보여달라고 청했다. 이에 이원은 다시 집으로 가서 여동생 이원을 잘 꾸며가지고 춘신군 황얼의 부중으로 돌아갔다. 이원을 본 춘신군 황얼은 매우 기뻐하며 이원에게 백옥 두 쌍과 황금 일배기를 주고 그날 밤부터 그녀와 동침했다. 춘신군과 함께 산 지 3개월 만에 이원은 마침내 잉태했다. 그러자 이원이 이원에게 말한다. 춘신군을 섬겨보았자 너는 결국 천노릇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왕을 섬기게 되면 또 다행히 아들을 낳게 된다면 내 아들은 장차 초나라 왕이 되고 그와 동시에 너는 태우가 될 것이다. 그 말에 이원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자 이원은 동생의 귀에 입을 대고 무슨 말인가 소곤거렸다. 그날 밤 춘신군과 잠자리를 함께한 이원이 속삭인다. 왕이 아직 아들을 두지 못하셨으니 만약 지금 세상을 떠나시면 필시 그 형제분 중 누군가가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새로 등극한 왕은 자기와 친한 사람을 등용하여 총애할 테니 그렇게 되면 대감은 끈떨어진 두레박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춘신군이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몰아시자 이원은 살며시 눈치를 살피며 말을 잇는다. 아니 대감은 지금까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여 그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샀기 때문에 끈떨어진 두레박 신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목숨마저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춘신군은 얼굴빛이 창백해졌다. 나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까 첩에게 대감이 장차 큰 불행을 면하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실 수 있는 계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부끄러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춘신군이 다급하게 말한다. 어떤 계책인지 망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라. 비로소 이현이 정색을 하고 말한다. 지금 첩에게 태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대감께서는 이 몸을 왕에게 바치십시오. 만일 하늘이 도우사 첩이의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기가 장차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즉 대감의 아들이 초나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춘신군 황홀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남자보다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더니 바로 그대를 두고 한 마리로다. 다음날 춘신군 황홀은 이혼을 불러 이혼에게서 들은 계책을 말했다. 자기 뜻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하며 이혼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이혼은 춘신군 부중을 떠나 다른 집으로 옮겨갔다. 춘신군 황홀이 궁에 들어가 초왕에게 아랜다. 이혼이란 자의 여동생이 천하절색인데다 자손을 많이 두고 귀히댈 상이라 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제나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가려 한다 하오니 대왕께서는 이를 서두르십시오. 이에 초왕은 내실을 시켜 이혼을 궁으로 불렀다. 과연 춘신군의 말대로였으므로 초왕은 이혼을 곁에 두고 몹시 사랑했다. 열 달이 지나자 이혼은 산의 쌍둥이를 낳았다. 먼저 난 아기의 이름은 한, 나중에 난 아기의 이름은 유라고 지었다. 초왕은 뭐라 말할 수 없이 기뻐하며 이혼을 왕으로 삼고 장자한을 태자로 삼았다. 하루아침에 왕의 천함이 된 이혼은 춘신군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부귀영화를 누렸다. 초왕 25년 왕이 병 속에 누워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이혼이 생각한다. 태자가 왕위에 오른 다음 춘신군이 비밀을 밝힐지도 모르니 그 입을 막으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다. 그때부터 이혼은 자기 문화에 힘센 장사들을 두고 그들을 각별히 우대했다. 주영이 그 소문을 듣고 춘신군에게 말한다. 소문에 의하면 이혼이 요즘 힘센 장사를 기르고 있다 합니다. 이는 필시 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즉 왕이 세상을 떠나기만 하면 재빨리 초나라 권세를 잡고 그와 동시에 태자에 관한 비밀을 영구히 지키기 위해 대감을 죽이려는 생각인 듯합니다. 춘신군이 묻는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소? 주영이 대답한다. 이혼에 대항하려면 궁중리를 사사치 알고 그때그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대강께서는 제게 낭중령의 벼슬을 식혀주십시오. 이 몸이 모든 실황들을 주의할 권한만 가지게 되면 먼저 손을 써서 이혼을 잡아들여 한 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춘신군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크게 웃는다. 오늘날까지 나를 지극히 섬겨온 이혼이 어찌 딴 뜻을 품겠소? 너무 염려 마오. 주영이 다시 말한다. 제 말을 듣지 않으시다가 장차 반드시 후회하실 것입니다. 춘신군은 주영에게 필요하면 부를 테니 물러가 있으라고 말했다. 이에 주영이 자기 거처에 돌아가 기다렸으나 3일이 지나도 춘신군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주영이 탄식한다. 여기 그대로 있다가는 큰 불행을 겪게 되겠구나. 마침내 주영은 춘신군에게 하직 인사도 없이 초나라를 떠나 오나라 땅 깊숙이 들어가 오후 사이에 운돈했다. 주영이 초나라를 떠난 지 17일째 되던 날 초왕이 세상을 떠났다. 무슨 변이 생기면 곧 알려주기로 궁전 시위들과 미리 짜놓았으므로 이혼은 누구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았다. 급히 궁으로 들어간 이혼은 그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고 그간 길러온 장사들을 극문 안에다 매복시켰다. 그날 해가 저물 무렵 이혼은 비로소 춘신군에게 사람을 보내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렸다. 크게 놀란 춘신군은 문화의 빈객들과 상의할 틈도 없이 수레를 타고 왕궁으로 달려갔다. 춘신군이 탄 수레가 국문 안으로 들어간 순간 매복하고 있던 이혼의 수화장수들이 일제히 달려나와 수레를 둘러쌌다. 역적 춘신군은 칼을 받아라. 우리는 왕우마마의 밀지를 받았노라. 당황한 춘신군은 급히 수레를 돌려 달아나려 했으나 장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를 따라온 시종배들부터 무찔렀다. 마침내 춘신군이 수레에서 끌어내려졌다. 장사들은 한 칼에 그 목을 쳤다. 이혼은 그날 밤중에야 비로소 초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다음 날 발상한 후 즉시 태자한을 받들어 왕위에 올랐다. 그가 바로 초요왕이다. 이때 초요왕의 나이가 겨우 여섯 살이었으미 이혼은 소원대로 상국이 되어 초나라 정권을 손에 쥐었다. 이혼은 여동생 이혼을 왕태우로 받들고 널리 영을 내려 춘신군 황월의 일족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인 다음 그들의 시급을 몰수했다. 그렇게 되자 춘신군 문화에 있던 선비들도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진나라 승상 여부리는 다섯 나라가 연합해 진나라를 공격한 것을 괘씸하게 여기고 그 안갚음을 하리라 결심했다. 그때 주모자가 조나라 대장 박난이었으므로 여부리는 몽호와 장당에게 군사 5만 명을 주어 조나라를 치게 했다. 그들이 떠난 지 3일 후 여부리는 다시 장안군 성교와 번호기에게 군사 5만 명을 주어 선대를 돕게 했다. 몽호는 군사를 거느리고 한 곳간을 나와 상당 땅으로 나아가 즉시 조나라 경도성을 포위하고 도산에다 영체를 세웠다. 후군을 거느린 장안군은 둘류 땅에 영체를 세우고 몽호의 군사를 후원했다. 한편 조나라에서는 진군에 대적하기 위해 다시 박난이 대장이 되고 호첩이 부장이 되어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떠났다. 박난의 명에 따라 부장 호첩이 먼저 군사 2만을 거느리고 진군의 영체가 있는 도산이 바라보이는 요산으로 가보니 이미 진군 1만 명이 주둔해 있었다. 호첩은 접전 끝에 진군을 쫓아버리고 예정대로 요산 위에 영체를 세웠다. 뒤이어 박난도 대군을 거느리고 요산에 이르렀다. 구원군이 왔다는 것을 안 경도성 백성들은 더욱 성문을 굳게 닫고 진군에 한거했다. 결국 경도성을 함몰시키지 못하게 되자 몽호가 장당에게 지시한다. 속기 후군을 거느리고 오는 장안군에게 가서 구원을 청하시오. 그래서 장당은 말을 달려 둘류 땅으로 갔다. 진앙정의 동생으로 조이가 낳은 장량왕의 진짜 아들인 장안군 성교는 이때 겨우 17살이었다. 아직 싸움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장안군 성교는 수화장수 버너기를 불러들여 조나라 군사와 싸울 일을 상의했다. 그러자 원래부터 여부리를 미워하고 있던 버너기는 좌우 사람을 내보내고 지난날 여부리가 저지른 비행을 낱낱이 고한 다음 말한다. 따라서 지금 왕위에 있는 진앙정은 선왕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여부리의 소생입니다. 선왕의 피를 이어받은 분은 대군 한 분뿐입니다. 이번에 여부리가 대군을 대장으로 삼아 싸움토로 내보낸 것은 결코 호의가 아니라 자기 비밀이 폭로되는 날이면 대군과 진앙정이 서로 대립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취한 조치입니다. 만일 이번 싸움에서 우리 군사가 패한다면 여부리는 그 죄를 대군에게 뒤집어 씌워 구개로 추방하거나 죽음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 대군께서는 이때를 놓치지 말고 진나라 왕통을 바로 이으십시오. 장안군 성교가 대책을 묻자 버너기가 대답한다. 지금 곧 경문을 돌려 여부리와 왕태우의 관계를 만천하에 알리고 그들을 송토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모든 신하와 백선들은 선왕의 유일한 효륙인 대군을 받들어 왕위에 모시기 위해 일제히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장안군 성교가 칼을 짓고 일어서서 분연히 소리친다. 네 어찌 장사꾼 자식 앞에 무릎을 꿇으리요. 장군은 부디 나를 위해 앞니를 도모해 주오. 버너기는 구원을 청하러 온 몽호의 사자에게 곧 영체를 옮겨 구원할 테니 안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돌려보낸 다음 장안군 성교의 명의로 여부리 일파의 죄를 낱낱이 폭로하는 한편 그들의 단제를 위해 일치단결하여 들고 일어나라는 내용의 경문을 써서 백성들 사이에 널리 뿌렸다. 진나라 사람들은 그 경문을 보고 그동안 의심스럽게 여겼던 일들에 대한 궁금증을 풀었으나 여부리의 위세에 눌려 감히 들고 일어나지 못한 채 사세를 관망했다. 버너기는 둘류 땅 일대의 모든 고울 장정들을 뽑아 대군에 편의시킨 다음 그들을 둘러 나누어 거느린 채 진나라 장자성과 호관성으로 쳐들어갔다. 뒤늦게 장안군 성교가 반기를 들었음을 알게 된 장당은 밤낮없이 말을 달려 함양으로 돌아가 변을 구했다. 진앙정은 크게 노해 곧 여부리를 불러들여 상의했다. 여부리가 아랜다. 아직 연소한 장안군이 그런 옛일을 알 리 없으니 필시 버너기가 충동질해서 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너기는 용기는 있되 꽤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놈을 사로잡아 바치겠으니 염려 마십시오. 그리하여 왕전이 대장이 되고 환희와 왕분이 좌우 선봉장이 되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장안군을 치기 위해 떠났다. 한편 몽호는 조나라 대장 박랑과 대치한 채 장안군 성교가 구원하러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궁금해하던 참에 한 군사가 장안군 성교의 경문을 가지고 왔다.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란 몽호가 말한다. 조나라를 치러 왔다가 아무 공도 세우지 못했는데 게다가 함께 온 장안군 성교가 반역했으니 내 어찌 그 책임을 벗을 수 있으리요. 몽호는 조나라 군사보다 먼저 장안군 성교를 치기 위해 되돌아가기로 했다. 그래서 군말을 3대로 나누어 회곤하게 한 다음 자기는 조군이 추격해오지 못하도록 뒤를 막으면서 천천히 따라가기로 했다. 진나라 군사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조나라 대장 박랑이 부장 호첩을 불러 이른다. 몽호는 틀림없이 자기 군사들부터 먼저 보내고 우리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뒤를 끊으면서 뒤따라 갈 것이요. 그러니 장군은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진나라 군사가 다 지나갈 때까지 태행산 숲속에 매복한 채 기다렸다가 몽호가 나타나거든 일제히 내달아 무찌르도록 하오. 몽호는 선대가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마음 놓고 뒤를 경계하며 따라갔다. 그가 거느린 후대가 태행산 숲속길을 지날 때 난데없이 일송포양이 일어나면서 조나라 복병이 튀어나와 앞을 가로막았다. 몽호는 곧 조나라 부장 호첩과 어울려 싸웠다. 싸움이 한창일 때 이번엔 박란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해왔다. 이에 전의를 잃은 진나라 군사들은 몽호를 버려두고 뿔뿔이 흩어졌다. 몽호는 중상을 입은 채 포위당했으나 힘써 싸워 조나라 군사 수십 명을 죽이고 화를 쏘아 박란의 가슴을 맞췄다. 박란이 가슴에 꽂힌 화살을 뽑아버리며 소리친다. 적장 몽호에게 일제히 화를 쏘아라. 이윽호 몽호는 조나라 군사들이 쏘는 화살을 무수히 맞고 마치 고슴도치처럼 되어 죽었다. 박란은 비록 개선에서 돌아갔으나 몽호가 쏜 화살을 맞은 가슴에 상처가 도져 며칠 후 그 역시 죽었다. 한편 장안군 성교는 둘류성 위에서 자기를 치기 위해 몰려오는 군사를 굽어보고 놀라서 벌벌 떨었다. 버너기가 장안군 성교를 격려한다. 우리는 이 둘류성 외에도 장자성 호관성을 장악하고 있으며 군사의 수도 15만 명이 넘습니다. 이 15만 군사로 삼계성을 등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너기는 둘류성 밑에 진을 치고 왕전의 진과 맞섰다. 왕전이 말을 타고 나와 버너기를 향해 소리친다. 내 무슨 마음으로 장안군을 앞세워 반역을 깨했느냐. 이에 버너기는 병고를 몰고 나가 일단 허리를 굽혀 격리를 표한 후 큰 소리로 대답한다. 장군은 우리 진나라 전통이 여가놈에 의해 어지러워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소. 나는 선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장안군을 받들어 왕위에 모셔 이 나라 종며사직을 보존하고 역적 여가놈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일어났소. 자 장군도 나와 함께 함양성으로 쳐들어가 가짜 왕을 몰아내고 역적 여부리를 죽인 다음 장안군을 왕위에 모시지 않으려오. 왕전이 그에 맞서 소리친다. 왕태우께서는 분명 잉태하신 지 열 달 만에 왕을 낳으셨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런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 민심을 혼란시키고 스스로 화를 불러일으키려 하느냐. 회유책이 먹혀들지 않자 번호기는 칼을 휘두르며 왕전의 진을 향해 내달아갔다. 왕전도 지지 않고 맞섰으나 번호기는 자충우돌하여 마치 무인지경을 드나들듯 왕전의 진을 휘저어 놓았다. 그 바람에 왕전의 군사들 중엔 많은 사상자가 났다. 이윽호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은 각기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그날 밤 왕전의 군사는 상계산에 영체를 내렸다. 힘보다는 계책으로 번호기를 굴복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왕전은 모든 수화장수들을 장마관으로 불러들여 묻는다. 그대들 중에서 전부터 장안군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말짱 양단아가 대답한다. 소장은 일찍이 장안군 문화를 드나들어 그를 잘 압니다. 그러자 왕전이 양단아에게 말한다.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 그대는 그것을 장안군에게 전하고 속히 기순하도록 타이르라. 양단아가 둘류성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묻자 왕전은 싸움이 끝나 헤어져 돌아갈 때 적군으로 꾸며 그들 속에 휩쓸려 들어가라 일렀다. 다음 날 환희는 장자성, 왕부는 호관성, 왕전은 둘류성을 맡아 각기 동시에 공격하여 세 성이 서로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번호기가 장안군 성교에게 말한다. 적이 군사를 3대로 나누어 우리 세 성을 동시에 공격하니 이번 기회에 승부를 내야 합니다. 이에 나이 어린 장안군은 겁에 질려 흐느끼며 말한다. 처음부터 장군이 모든 일을 주장했으니 알아서 처리해야 돼 부디 내 앞날이나 망치지 않도록 해주오. 이윽고 번호기는 정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둘류성 밖으로 나가 왕전의 군사와 맞서 싸웠다. 얼마쯤 싸우다가 왕전은 일부러 패한 척하고 심리 밖으로 물러나 봉룡산에다 둔쳤다. 왕전의 군사가 물러가자 번호기는 군사를 거두어 둘류성으로 돌아갔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양단아는 그들 속에 휩쓸려 둘류성 안으로 들어갔다. 원래 둘류성 출신이었던 양단아는 우선 친척 집에 가서 몸을 숨겼다. 첫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번호기에게 장안군이 묻는다. 일단 물러간 왕전의 군사가 내일 다시 쳐들어오면 어쩌시려오. 이에 번호기가 대답한다. 오늘 싸움에서 충분히 적의 얘기를 꺾어놓았으니 내일 다시 쳐들어온다면 틀림없이 큰 승리를 거두고 왕전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곧 함양으로 돌아가 왕자를 받들어 왕위에 울려 모시겠습니다. 104. 감나 고위 10리 밖에 복룡산으로 들어간 왕전은 구덩이를 깊이 파고 높은 룰을 쌓는 한편 군사를 몇 대로 나누어 지세가 험한 곳을 굳게 지키도록 할 뿐 일제 싸움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는 한편 군사 산만을 환희와 왕분에게 보내고 즉시 장자성과 호관성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번호기가 연일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왕전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진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번호기는 왕전을 겁쟁이로 간주하고 비로소 군사를 나누어 장자성과 호관성을 돕고자 길을 떠났다. 번호기가 도중까지 갔을 때 초마군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왔다. 장자성과 호관성이 이미 진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번호기는 대경실색했으나 장안군의 뜻을 쫓아 성밖에 주둔했다. 한편 환희와 왕분은 군사를 거두어 왕전이 군용을 옮겨간 북룡산으로 갔다. 환희와 왕분이 왕전에게 보고한다. 두 성을 점령한 뒤 일부 군사를 나누어 굳게 지키게 하는 한편 민심도 어느 정도 수습했습니다. 왕전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둘류성은 이제 완전 고립상태에 빠졌소. 번호기를 사로잡고 일을 마무리 지을 날도 머지않았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군용을 지키는 줄병이 와서 왕전에게 아랜다. 지금 장군 신승께서 왕명을 받들고 오셔서 영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왕전은 곧 그를 장막 안으로 안내하고 온 뜻을 물었다. 신승이 말한다. 첫째는 병사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많은 상과 맛있는 음식을 내리기 위함이오. 둘째는 대왕께서 번호기에 대한 깊은 한을 풀 수가 없어 죽이지 말고 생포해오라는 어명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대왕께서 친히 칼을 들어 번호기의 목을 뱀으로써 골수에 맺힌 한을 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장군께서는 마침 잘 오셨소. 우리를 도와주시오. 왕전은 상군에게 상과 음식을 나누어 준 다음 영을 내렸다. 환희와 왕분은 각기 일군을 거느리고 가서 좌우에 매복하게 하고 신승은 군사 오천을 이끌고 둘류성으로 가서 싸움을 걸게 했다. 왕전 자신은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둘류성을 칠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장안군 성교는 장자성과 호관성이 함락되자 곧 사람을 보내어 번호기를 불러 논의를 거듭했다. 번호기가 말한다. 불원간에 일전을 벌일 각오입니다. 만약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는 왕자를 모시고 북쪽으로 달아나 연나라 조나라는 물론 여러 나라 제후들과 연합하여 가짜 왕을 죽이고 종묘사직을 편안하게 할 계획입니다. 장군은 각별히 유의하여 이를 도모하도록 하오. 번호기가 본용으로 돌아오자마자 초마군이 황급히 아린다. 진앙이 새로 파견한 장군 신승이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번호기가 말을 받는다. 내 먼저 그 무명 소절부터 제거하리라. 군용 밖으로 군사를 몰고 나온 번호기는 신승과 여러 합을 맞부딪혀 싸웠다. 그러다가 신승이 갑자기 도망치자 번호기는 자기 용기만 믿고 불이 났게 뒤쫓기 시작했다. 약 5리쯤 갔을까 느닷없이 길 양쪽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뛰어나와 번호기를 협공하기 시작했다. 환희와 왕분의 주의를 받고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었다. 싸움에 패한 번호기는 남은 군사를 이끌고 간신히 둘류성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둘류성 아래에는 이미 왕전이 거느린 군사가 쫙 깔려 있었다. 번호기는 필사의 각오로 포위망을 뚫고 끝내 한 가닥 혈로를 여는 데 성공했다. 창졸간에 성문이 열리며 많은 군사들이 그를 안으로 영접해 드린 다음 다시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왕전은 군사를 모아 성을 둘러싸고 맹공을 퍼보댔다. 이에 맞서 번호기는 직접 성안을 돌며 불철주야 직접 나서서 군사를 지휘했다. 성 안에 숨어있던 양단아는 사태가 위급해지자 밤의 어둠을 틈타 장안군 성교를 찾아갔다. 급히 아랠 말씀이 있어 왔소이다. 양단아가 문지기에게 이렇게 청하자 성교는 그가 지난 날 자기 문화에 있던 자임을 알고 불러들였다. 양단아는 주위 사람들을 물리쳐달라고 한 다음 은밀히 고한다. 진나라가 강함은 대군께서도 아시는 일입니다. 비록 육국이 힘을 합쳤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군께서는 이 외톨이성 하나만으로 저항을 하고 계시니 결말이 좋지 못할 것은 너무도 뻔합니다. 장안군 성교가 말한다. 지금 왕위에 있는 진앙은 선앙의 아들이 아니라면서 번호기가 나를 이리로 데려왔으니 이 모두가 내 본뜻이 아니라네. 번호기는 필부의 용기를 가지고 성패는 생각도 않고 오직 요행이나 바라면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가 군과 현에 경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호응하는 자가 없질 않습니까. 게다가 왕전 장군은 둘류성을 포위하고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진 다음 대군께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때 가선 연나라나 조나라로 피신하여 여러 나라와 연합군을 조직할 계획일세. 그대 생각은 어떤가. 지난날 조수쿠, 재미낭, 위나라의 신룡군, 초나라의 춘신군 등도 연합군을 일으켰으나 누구 한 사람 성공해본 예가 없습니다. 천하육국 가운데 진나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과연 누굽니까. 대군께서 가령 어느 나라로 피신했을 경우 진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질책하면 틀림없이 대군을 포박하여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아남을 가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장차 어찌해야 좋단 말이오. 왕전 장군 역시 대군께서 번호기의 깨에 빠져 있음을 아는지라 이런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양가나가 말을 마치고 건네준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있었다. 대군께서는 진앙의 친동생으로서 귀한 벼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황당무게한 깨에 빠져들어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십니까.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고 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오리까. 번호기야말로 목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자. 대군께서 지체 없이 번호기의 목을 쳐서 바치고 투항하신다면 진앙께서는 틀림없이 대군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대군께서 주저하며 결단을 내리지 못하신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것입니다. 읽기를 마친 성교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번호기는 충직한 장군인데 내 어찌 그를 죽일 수 있단 말이오. 양다나가 탄식한다. 대군께서는 안여자 같은 말씀만 하시는군요. 정그루시다면 신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성교가 다시 말한다. 멀리 가지 말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오시오. 그동안 더 생각해보고 나서 다시 논의하리이다. 굳이 원하신다면 그리하지요. 대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발설하시면 아니됩니다. 이튿날 번호기가 병거를 타고 와서 장안군 성교에게 청한다. 적군의 위세가 크고 민심이 어지러우니 성의 함락도 시간 문제인 듯 싶습니다. 바라건대 속히 이 병거에 올라 연나라나 조나라로 피신했다가 훗날 다시 이를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교가 말한다. 나의 종족이 모두 함양에 있거늘 타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들이 과연 나를 받아주겠는가. 모든 나라가 진나라의 횡포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터에 어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염려하십니까. 그때 한 병사가 들어와 아랜다. 진나라 병사가 남문 밖에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번호기가 다급한 목소리로 청한다. 대군께서 지금 피하지 않으시면 끝내 성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교는 머뭇거릴 뿐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번호기는 마지못해 칼을 뽑아 들고 병거에 올라 남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진나라 군사를 맞아 싸움을 벌였다. 그 무렵 양단하가 다시 성교에게 다가가더니 성류에 올라 관전할 것을 권했다. 번호기는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물밑듯이 쳐들어오는 진나라 군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우코 번호기가 병고를 몰고 둘류석 밑으로 다가와 큰 소리로 외친다. 성문을 열라. 성교 옆에 서서 칼을 짓고 성 아래를 굽어버든 양단하가 때를 맞춰 소리친다. 장안군께서는 이미 성을 포기하고 항복하셨다. 번장군은 자기 편할 도리를 찾거라. 누구든지 성문을 열어주는 자는 목을 치리라. 양단하가 소매 속에서 길을 꺼내어 펴드니 기폭에는 항자가 뚜렷이 쓰여 있었다. 뒤이어 여기저기서 항복 깃발이 올랐다. 성 안에 사는 양단하의 친척으로서 군사된 자들이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깃발도 준비했던 것이다. 창졸 간의 사태 변화에 장안군 성교는 한동안 넋이 나가 있다가 이윽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올려다보며 번호기가 길게 탄식한다. 저런 못난 일을 도운 내가 어리석었도다. 진나라 군사는 번호기를 겹겹이 애워 쌌다. 그러나 진앙으로부터 사로잡으라는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일체 화살을 쏘아 대지 않았다. 번호기는 필사적으로 진나라 군사의 포위망을 뚫고 다시금 혈로를 연 다음 북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 뒤를 왕전히 쫓았으나 끝내 놓치고 말았다. 마침내 양단하는 장안군 성교를 배우조정하여 성문을 열게 하고 진나라 군사를 끌어들였다. 그날 성교는 공간에 감금되었다. 이튿날이 되자 왕전은 신승을 함양으로 파견하여 승전을 알리고 장안군의 처리에 대해 물었다. 이에 왕태우는 장안군의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정부인 여부리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여부리는 입을 굳게 담을 뿐 진앙에게 간청하려 들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왕태우가 직접 나서서 간청하자 진앙정은 크게 노했다. 동생이라 해서 반역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효륭 모두가 모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앙정은 즉시 왕전에게 사자를 보내 성교의 목을 치도록 명했다. 아울러 그를 따르던 병사와 관리들도 남김없이 목을 치게 했으며 백성들 또한 뜻을 같이해온 만큼 임조 땅으로 내쫓게 했다. 한편 번호기의 목에는 현상으로 오개성을 걸대 널리 방문을 써서 알리게 했다. 사자는 즉시 진앙의 명을 왕전에게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성교는 목을 놓아 울던 끝에 목매어 자살해버렸다. 왕전은 그 목을 잘라 성문위에 높이 걸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와 관리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모두 성 밖으로 추방하니 성안이 텅 비게 되었다. 이는 진앙정 7년에 일어난 일이었다.